게임이 업데이트가 됐네. 알카게 한 판 할래? 지금? 맞기야. 손목 세네, 꿀? 오케이, 오케이. 야, 우리 게임에서 빠지기 게임 할래? 빠지기 게임 4개 할래? 4개 할래? 맞기 게임 하자, 어때? 씨 뱉어가지고 얼굴을 붙이기 게임 하면 어때요? 오케이. 봐주지 않는다, 나? 저도 안 봐도 진짜 피 먹는 수도 있어. 야, 나는 진짜 게임은 게임이야. 울고 그러면 나 못 참아. 야, 아우, 진짜 울고 졸리라. 너 진짜 울지 마라. 5개. 5개다. 잘 몰랐어. 뭐야? 뭐야? 헐랭이. 뭐야? 헐랭이 먹이를 주신 거예요, 선생님? 따닥. 따닥? 세게 갑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가세요. 야, 너 내가. 어차피 이래? 자살골 했어? 어차피 저렇게 휘어서. 하지 마. 너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게. 은진이 게임 저거 제세. 선수야, 선수. 언니, 저 게임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. 치지 마, 진짜 집중이 중이야. 곱빵, 닫지? 곱빵, 닫지? 곱빵, 닫지? 은진이 미쳤다, 쟤. 하지 마라. 나 게임을 미친 사람이다. 갔어, 됐어. 이야, 쟤 끝나준다, 쟤. 쟤. 누워서 치는 스키. 이미 은진이가 이긴 판이구만. 어머, 어머, 쟤 너무 잘한다. 너 어차피. 어머, 어머, 쟤 너무 잘한다. 어휴. 인생의 쓴맛을 보았니? 와, 쎄다. 쎄다, 쎄. 이걸 지다니. 이따 보자고, 이따가. 이따가? 뭐 잘할 수 있는 종목 있으면 들고 오든다. 아니, 어머, 어머. 알겠지? 가자, 가자, 가자. 갑시다. 이거 골라. 맘에 드는 거 골라, 앞치마랑. 네. 네. 그럼. 자, 오른쪽으로 도세요. 기다려 보세요, 언니. 저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. 아, 너무 까먹지 마. 이렇게 하면. 아니, 언니 일단 좀 묶어놓고 여유롭게 할게. 아, 여유롭게 해. 했어? 뒤돌아. 나도 여유 있게. 이 정도 어때? 네. 완전 무장이다, 그치? 오늘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거 같지? 하... 가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지? 2분 탓인가? 2분 탓인가? 2분 탓인가? 네. 제가 그럼 껴드릴게요. 저기는 나가자. 그치? 여기는 나가자. 나가서 타면은... 누나 엉덩이 아프던데 이거 저 엉덩이 좀 아프긴 하더라 누나 깃털처럼 가벼운 거 알아요? 아 시끄러워 자선거가 왜 들썩들썩 걸어? 조용히 하고 가요? 어 부끄러우니까 출발아 출발아 누나 저기 아스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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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러 누나 죄송합니다 흑바닥은 자전거가 조금 힘들어 아니 가라고 꺼져 버리라고 야 여기 안 되지 어 어 내가 견솔했네 아 진짜로 이거 소녀를 데리고 내가 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소녀 언니 괜찮아? 오케이 가시죠 따라갈게요 예이 가져와 언니 발 조심해요 오 그래야 되겠다 괜찮아요? 됐어요 누나? 됐어요? 어 됐어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누나 편한 자세 오케이 오케이 아 날씨 너무 좋아 아 진짜 와 근데 너무 초록 초록하다 근데 미쳤다 대박이다 아 아까 너무 웃겼죠? 어 어 조심해서 가 누나 지금 눈바닥에 나를 떨어뜨릴 거니? 누나 설마요 누나 이거 꼭 껴 안고 있네요 어 등을 까봐 지금 같이 떨어지려고 어 꼭 껴 안고 있어야지 혼자 갈 순 없다 약간 이런 거죠? 그렇지 아 어 저기 보이는 저기가 복숭아밭이구나 꽤 크다 누나 저기 봐요 엄청 큰데 저거 우리 다 아는 건가? 왠지 그럴 거 같지 않아요? 왠지? 왠지? 왠지. 조심조심님. 왔다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